1, 2, 3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민원. 지현입니다. 네. 아, 어제가요? 그렇습니다. 아, 성년이 날이었습니다. 아, 그렇다고 저희가 성년이 날이었습니다. 아, 정말 축하합니다. 그래서 축하합니다. 그리고 저희는 축하합니다. 그리고 어제 성년이 날이니까 성이 되신 분들을 정말로 굉장히 잘 되었다. 축하합니다. 아, 제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, 정상, 어디였으면 제가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. 아, 네. 지금 벌써 일 30살이 지나서 네, 지나서 보니까 굉장한 성이 있는데요. 이제 못할 게 없어요. 굉장하잖아요. 네. 이제 성이 시작인데요. 네, 성이 됐습니다. 네, 성이 됐습니다. 네, 축하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함께 6시 인사님. 아, 네. 아, 네. 정말 열심히 축하드립니다. 아, 앞으로도 네. 다 성이 있잖아요, 3명이. 뭐. 네,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많은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FTA인데 민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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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